네 이제 성경이 읽다 보면 여러분 굉장히 어떤 산을 넘어가는 것처럼 힘든 그런 시간들 있죠 창세기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출애국기와도 또 재밌는데 이제 출애국기 뒤쪽으로 가면 성막을 지을 때 무슨 나무를 갖다 어떻게 하나 계속 이런 거 나오면 그게 성경을 재밌게 읽던 분들이 거기서 그걸 못 넘기고 그냥 덮어가지고 또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면 또 창세기부터 또 오다가 거기서 그렇게 하고 열한기 역대상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국기에서 오늘 애국에서 가난까지 이 과정은 출애국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요소와서까지 이게 이제 다섯 권의 성경이 쭉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선민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종산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해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가난한 땅까지 들어가는 전 과정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가 지금 전부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바로와 같은 마귀 종로를 다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애국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서 그리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르는지 이 과정을 또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제 사실은 애국에서부터 가난까지 이 과정을 제가 오래 전부터 굉장히 이걸 한번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는데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를 하니까 자세히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큰 신앙의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여러분 애국에 내려갔습니까? 가난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애국의 총리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양식을 사러 야곱의 자녀들이 갔다가 자기 형제인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걸 알게 되고 앞으로도 이 기근이 5년이나 남았으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다 형제들보다 내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70명이 거기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이 애국에 내려가서 사대를 지낼 것이다 400년 동안 지내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너에게 준 이 약속의 땅 가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으로 내려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30세에 애국의 총리가 되고 110세에 요셉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80년 동안은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환대를 받고 그리고 아주 그런 어떤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던 그런 왕도 죽고 새로운 왕이 들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딱 이제 어디를 가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가서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70명이 내놨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이러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구나 저들이 이렇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번성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애국의 왕이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면 그러니 영국이라든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이슬람 이민을 받아줬습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금 런던 시장이 이슬람 교도예요 그래서 완전히 영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성경도 번역하고 그리고 전 세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해상 그런 어떤 세계를 제패한 나라들이 보면 어때요? 해상로를 지배하는 나라가 지금까지 보면 전부 거기가 뭐냐면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스페인의 함대를 침몰시키고 영국이 세계 패권을 지게 됐는데 기독교 국가 주인이면 백화점도 문 닫던 이런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슬람 교도들을 계속 받아들여서 지금은 완전히 나라가 잘못되고 교회는 쇠퇴하고 이슬람 사원이 엄청 들어서 있는 이런 가운데 그리고 이런 어떤 영국에서 일어난 것들을 보고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슬람 백성들이 계속 본성을 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어느 정도 됐냐 그러면 장정만 해서 60만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보통 추정할 때 한 200만 최소한 200만 많게는 300만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이 민족이 본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시차를 갔다가 여러분은 어떻게 그걸 보고 굉장히 위교식을 느껴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슬람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학대를 하고 고역을 지어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순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아파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구와 라흠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바로왕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했더니 지혜로운 신하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갑자기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문제를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비돔구와 라흠셋이라는 국고성을 지읍시다 그래가지고 벽돌 이기기 이런 거 하면서 엄청나게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성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농사일, 힘든 일은 다 노예처럼 부리면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 수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 번식을 하는 거예요 생육이 죽는다고 더 번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꼭 이런 일이란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유대교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그러면 기독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나서 하루에 3천 명, 5천 명 이런 식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 박해를 하니까 그들이 흩어졌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보금을 전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를 없애려고 해가지고 얼마나 로마의 황제들이 또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그런데 박해를 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이 교회가 번성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대부분 언제 부패하고 교회가 썩냐면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을 때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세속화되면서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재정 러시아라고 하는 러시아이 거기가 뭐냐면 기독교 국가였어요 우리가 이 기독교도 동방과 서방으로 나뉘어진데 서방정교, 동방정교로 나뉘는데 거기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후패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그 볼세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러시아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도 뭡니까? 막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된 교회에게는 왜? 그동안 정말 세속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가던 교회들이 이제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계속 이렇게 번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 이렇게 학대를 하도록 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 하나님의 때가 지금 가까워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계속 오랫동안 살려고 아예 나올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하신 그런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계속 번성을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구방 바로와 또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7, 6, 1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같이 읽습니다 애구방이 히브리 산파 시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일러 가로대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해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이든 죽이고 여자이든 그를 살게 두라 이제 보면 어때요? 아이를 낳을 때 지금 병원에 가서 옛날에 그걸 돕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산파라고 그런데 시뿌라와 부하가 있는데 아이를 낳을 때 이 사람들이 가서 아이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애구방이 뭐라고 합니까?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만 살려두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시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 애구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제라 애구방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구비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할 때이다 하며 이 사람들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왕이 그런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이제 이 산의 아이가 태어나도 안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왕이 불러가지고 왜 너희들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만 살려두라 하니까 왜 너희들 산의 아이를 살렸냐 그러니까 뭐라고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사람하고 달라서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부렀던데요? 아이를 받으면서 이제 남자 아니면 죽이라겠는데 아이를 낳아부렀던데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셨어요 자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본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애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한관계 하신지라 아멘 네 여러분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생명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까 그래서 산의 아이들을 살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왕이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라일강에 던지고 딴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 뭐라고 했어요? 이게 산파에게 받을 때 사내 아니면 주의고 여자 아니면 살려두라 했는데 아니 그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은 아이를 받으러 가기도 전에 나아버렸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는 무조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어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악의의 밤이 되게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지금 애굽이 예전에 애굽이 지금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나일강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악의가 거기 얼마나 득실득실하니 물에 빠져 던져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어 모세가 자 한번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이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백성 태칸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간 나중에 신정국가를 세울 때는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여? 다윗을 택해가지고 그 나라를 여러분 세워 또 성전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세우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꼭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뭔가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한번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레이 자손 중에서 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아무람이라고 나와요 요괴베시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장가를 들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서 임신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잘생겨서 보니까 아름다운 아인지라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서 키웠대요 여러분 어때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모세의 부모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석 달 동안 키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내 아이는 무조건 죽이라는데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기도를 많이 했죠 기도를 많이 하고 뭘 했습니까?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2장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죠? 조금 앞에 놔둬봐요 이게 뭐냐면 아이를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갖다가 거기다가 물이 안 들어오게 역청을 칠하고 또 송진을 칠한 거예요 나무진 예전에는 송진이라고 했는데 진을 칠해서 안팎으로 칠해서 물이 새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아이를 이제 강구에 싸서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나일강에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이제 악어가 이걸 먹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완전히 이게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그 모세를 담은 상자를 이제 뛰어보냈어요 어린아이를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자 4절 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리고 어머니 요괴벳이 그렇게 말합니다 미리야마 모세의 누이가 미리야마입니다 너는 가서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네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네가 좀 잘 보고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 아이를 거기에 뛰어보냈는데 미리야마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상자가 떠내려가는데 거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누가 왔어요? 자 보겠습니다 오전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신여들은 나일강가를 걸릴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신여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갈대 상자가 하나 목욕을 하러 지금 바로의 딸 그 공주가 왔는데 그리고 신여들은 공주가 목욕하는 가운데서 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때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스핑크스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봐봐요 피라미드 얼마나 그 나라가 대단한 나라인가 지금도 불가사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정도인데 그런데 그때 수천 년 전에 지금부터 3,500년 전, 4천 년 전 다 이때에 그런 일을 한 나라예요 그런데 왕궁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를 지배한 나라인데 왕궁에 욕조가 없었겠냐고 황제, 공주들이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욕조가 다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오늘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바로의 공주가 역사학자들이 그런 게 있대요 아이를 못 낳았어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바로의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강의가 신이 있다고 이렇게 믿었다는 신이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어서 그 신한테 지금 나일강에 와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그런 뭐를 하려고 왔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 보니까 갈대상자 쭉 갈대 사이로 떠내려오는데 시녀에게 그 갈대상자를 가져오라고 해서 열어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돼요? 예쁜 사내 아이가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지금 모든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들 태어나면 다 날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딱 그 우는 아이를 보는 순간 바로의 공주의 마음 속에 이 아이에 대한 연민의 점과 사랑이 엄청나게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아이를 내가 데려다 내 아들로 키우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공주들이나 거기에 신녀들이나 이런 사람 대왕 마마께서 하시면 이거 큰일 날 겁니다 어떻게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가지고 두리번 두리번 하고 있으니까 미래암이 어떻게 되나 보고 있었잖아요 막 미래암이 달려갔어요 공주님 그랬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내가 봐요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을 희구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제 이 아이를 건졌는데 이 아이를 젖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공주님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유모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할까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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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자기 어머니 모세 어머니 요겹에서 데려오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불러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이더니 뭐라고요? 네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여 그럼 내가 너에게 아주 후하게 그 싹스를 줄 거야 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네 지금 아니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어디 지금 그래가지고 또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이제 젖을 먹이라고 데려다가 유모로 이렇게 하냐 계속 거기까지입니까? 이런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 섭리가 얼마나 여러분 놀랍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갈대상자 갈대상자에다 뭐를 했어요? 역청하고 뭐를요? 아까 제가 송진이라고 했는데 진을 발랐다겠죠 진을 이게 뭐지 진흙을 발랐다고도 나오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갈대상자에다 물을 새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방주하고 똑같아 모세가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우리는 여러분 이 역청을 바르고 송진을 발라가지고 예수의 피를 바른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모세가 구원을 받은 이 갈대상자는 바로 이제 이 구원의 방주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요괴배 씨 유모가 돼서 아이를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양육을 하죠 양육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제 우리가 보면 그래요 이제 모세의 어머니 요괴배 씨 양육을 했어요 이제 언제까지 했냐? 많이도 안 했어요 언제까지? 젖을 뗄 때까지 젖을 뗄 때까지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몇 살 먹어서 젖을 뗀는지 두 살인지 세 살인지 모르지만은 이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이 아이를 안고 계속 신앙 교육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너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여러분 시킨 거예요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서 그 신앙 교육을 받아서 젖을 때 가지고 공주가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궁전에서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웠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 받은 신앙 교육 때문에 모세 나이가 40세가 됐을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이제 어떻게 돼요? 나는 히브린이가 고통받는 내 백성을 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지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아를 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하고 잠시차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받는 고난을 더 귀한 것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한테 다 그건 뭐 때문에? 언제? 이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 교육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 교육이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암울함과 요게베스는 삼형제 보이십시오 아론과 미리암과 그리고 모세 다 어떻게 돼요? 철저한 그런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고 민족을 위하여 쓰임 받고 이런 놀라운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어렸을 때 그 교육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궁전에서는 바로의 궁에서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런 게 없잖아요 완전히 세속의 그런 문화 학술 이런 건데 어렸을 때 그 받은 교육 때문에 그 안에 계속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민족을 향한 그런 마음 이런 게 여러분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렸을 때 교육을 아이들을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보면 우리 글쓰어인들이 어떻게 돼요? 막 학교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이러면서 어때요? 신앙 교육은 너무나 게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안 해놓으니까 나중에 대학 가거나 중고등학교 가거나 이러면 다 이제 교회 빼먹기지 않고 대학에 들어가면 아예 이제 다 떠나고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면 잠원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냐고 그랬잖아요 아메? 다 보면 여러분 사무엘도 그러고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신앙 교육을 시킨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게 돼요 요즘은 이제 좀 다르지만 예전에 보면 미국의 목회자들의 통계 조사를 보면 있잖아요 80 몇 퍼센트가 뭐냐면 그 예전에 통계 자료에 보면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고 주일 학교를 다닌 이런 사람들이 다 80 몇 퍼센트가 주의 종이 된 거예요 그만큼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 어머니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신앙 교육은 그냥 엉망이고 세상 막 공부만 잘하라 뭐하라 이런 거에만 관심을 둔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세상 속에서 아이들의 영혼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쫙 이렇게 시키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태어난 아이들이 모세와 같고 아론과 같고 미련 같은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로 그래가지고 궁전으로 가게 돼요 이제 젖을 때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자 출혁기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미라 하였더라 이제 아이가 자라가지고 젖을 때니까 바로의 딸에게 공주에게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 공주가 아들로 삼은 거예요 모세를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보면 아주 호랑이 굴속으로 하나님이 들여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뭐라고요? 모세라고 지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의 궁에 가서 40년을 있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뭘 하게 됐냐 사도행전 7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버려준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에 들어가서 모든 학술을 배웠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대학이 그렇게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집트 같은 그런 나라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대학이 생기는 게 수백 년이에요 수백 년 굉장히 이게 뭐냐면 옛날에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굉장히 학문적인 그런 것들이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아주 최고의 그런 어떤 그런 나라였어요 가장 강대국 그럼 지금 미국에 보십시오 얼마나 그 훌륭한 인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막 엄청나죠 그런 것처럼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도 굉장한 그런 어떤 지배하는 나라들이 많으니까 그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그런 인재들 또 데려다 바벨론처럼 다 또 거기서 애굽의 모든 학술과 이런 걸 가르쳐가지고 보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들어가서 거기서 했더니 최고의 그런 어떤 그런 나라의 그 최고의 교육기관 왕궁에 들어가서 최고의 학문을 거기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쓰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냥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어때요? 우리 여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학생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우리 나이 드신 분만의 젊은 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요 우리가 학교에서 성경만 열심히 아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어떤 사회 이런 걸 배울 때 정말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을 어떻게 했네요? 그냥 어머니 밑에서 신앙 교육만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네요? 최고의 그런 어떤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놀라운 그런 것을 배우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갖추도록 그런 실력을 갖추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보면 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를 세계화시키는 인물이 바울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 가말렐 문화에서 오늘날 말하면 하버드 같은 그런 데 가서 공부를 했고 최고의 그런 어떤 당시에 그 헬라의 그런 철학과 문학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하면서 몇 개국을 할 수 있는 그런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갖췄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고 그리고 이 기독교를 세계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데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 거예요 요한의 웨슬레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신 건 뭐냐면 옥스포드에 다닐 때 얼마나 열심히 신앙 교육 아니 어머니 밑에서 철저한 그 수잔나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열 명의 자녀가 넘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옥스포드에 들어가서 또 학문의 정지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신 거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크게 귀하게 쓰시려고 하면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고 준비된 만큼 쓰니까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신앙적인 준비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실력도 기르고 인격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그 바로의 궁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에서 구원한 이래 그 귀한 일꾼을 쓰시려고 지금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6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있으면서 호요의식을 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아무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모세가 굉장히 왕의 그런 어떤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서열을 했어도 굉장히 아주 높은 그런 지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어때요? 호요의식하고 부족한 것 없이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모세가 어머니한테 너는 희불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신앙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하니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엄청나게 고역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는 모세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고통받고 있는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연민과 사랑이 자기 마음 속에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아무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의 그 부모 형제나 누구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걸 볼 때 그들에 대한 연민과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것 이런 게 있어야 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내 마음 속에 고통스러운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정상적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부모님 그런 남편 그런 자녀 형제들 봐도 무덤덤하고 아무런 그런 안타까움 연민의 정 이런 게 없다면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과 그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가서 영원토록 영보를 받는다는 걸 믿는다면 내 부모 형제가 그냥 세상에서 편안히 살고 어려움 없다고 아이고 좋아라 여러분 이렇게 됩니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니 왕자인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고통받는 그 자기 동족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신앙 교육을 받으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느 날 이제 모세가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 믿음으로 결단해 히브리서 11장 거기 한번 봐요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바퀴를 거절하고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바퀴를 거절하고 여러분 보세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물속에 빠져서 악의 밤이 될 수 있는 자기를 건져 가지고 지금까지 자라게 하고 아들로서 자녀가 없으니까 자기를 아들 삼아 가지고 온갖 그런 사랑과 모든 정성을 다 부어 가지고 자기를 40년 동안 길러준 그 어머니 그 어머니를 낳은 정보다 길은 정이 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거절하고 내가 바로의 아들이 공주의 아들이 거절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이런 나에게 그런 어떤 육신의 사랑과 이런 모든 걸 베풀어 준 그 어머니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게 정말 웬만해선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을 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어떤 인정 애정 이런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이걸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는 것을 거절을 한다 그리고 또 다음에 계속 보여주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지금 애국의 국이 바로의 궁에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고난이 뭐가 고난이 있습니까? 호요식하고 누리고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그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일을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저 고난받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데 잠시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걸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기로 그리고 26절 또 보겠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진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런 분들의 그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거절하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3대째 독자예요 3대째 옛날에 독자면 얼마나 가부정적인 우리나라에서 귀했습니까? 그런데 3대째 독자인데 이 3대째 독자인 아들이 신앙을 공부하고 저 아프리카로 성교사로 간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가 공항에 와가지고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대째 독자인데 아니 그 아들이 성교사가 돼가지고 아프리카로 간다고 그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 간다고 할 때 하아... 공항에서 그 아버지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모세도 여러분 40년 동안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를 자기가 배신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그 길을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모세는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어떤 걸 이렇게 하라고 할 때 내가 인정해 뭐 해서 애정에 얽매해서 아니면 어떤 고난받기 싫어서 아니면 내가 어떤 귀한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나는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모세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모든 육신의 그런 어떤 애정과 이른정과 이런 것들을 뿌리치고 그리고 편안한 길을 놔두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애국의 모든 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욕을 더 수모를 귀한 제물로 여겼다고 더 큰 보아를 여겼다고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정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이제 모세가 결단을 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하긴 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아도 더 큰 제물로 여기고 결단을 딱 했어요 내가 이제는 고통받는 저 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출애국기 2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사람이 한 히브리사람 고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사람을 처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국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일 모세가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체감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 모든 잠시작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록을 더 좋아하고 그런 걸 다 결단하고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 동족을 구하러 갔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애국사람이 그 자기 히브리인 형제를 엄청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세가 애국의 바로의 궁에서 학문만 공부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운동도 하고 뭐 그런 왕이 될 수도 있고 왕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지휘를 해야 되고 이런 거 뭐 하니까 리더십 훈련 뭐 체력 훈련 이런 걸 여러 가지 다 다 운동도 많이 하고 거기서 무술을 배우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기 형제를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그 녀석을 가서는 막 급소를 해봐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애국사람이 죽어버린 거 그래서 모래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싹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이제 또 나갔습니다 또 오늘 또 우리 동포를 괴롭힌 놈 있으면 내가 용서치 아니하리라 하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오늘은 히브리인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니 왜 너희랑 같은 동족인데 왜 싸우냐 그랬더니 어때요 어저께 그 히브리 사람 아니 애국사람과 싸울 때 자기를 말려줬어요 그 사람이 뭐냐 너를 누가 우리의 재판장이나 다스린 자로 세웠느냐 네가 어저께 애국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가서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국사람 죽인 것이 탈려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미대한 광야로 도망을 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어요 자기 민족을 이제 구하는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실패했어 실패 왜 실패했습니까 그거는 육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영적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육신적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되고 영적으로 해야 되는데 육적으로 그걸 하려면 인본주의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일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직 모세는 깨어지지 않았고 영적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았어 그런데 자기가 자기 열심과 육적인 힘으로 가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을 성공하지 못하고 여러분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보면 어떻게 해요 주의를 할 때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공부 좀 하고 세상적으로 배우고 뭐 어떻게 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내가 깨지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국에서 공부 많이 했죠 그런데 깨지지 못했잖아요 기도하고 무슨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이런 과정이 없었잖아요 그럼 뭐로? 인본주의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인본주의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어떤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깨지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변화되지 못하고 안 된 사람을 갖다 무슨 중요한 일 맡겨놓으면요 막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힘으로 능력을 하려고 하다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한테 믿음으로 결단을 했잖아요 그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 결단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일을 육적인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완전히 실패하게 만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열심은 있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도 안 하고 성령의 능력도 안 받고 어떤 내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다 그게 실패하게 돼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우스운 얘기로 그랬잖아요 모세가 깨지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교부에서 구원받아 광해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끝에 가면 모세, 모세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물도 없는 데서 목말라 죽게 하는 거야 매장지가 없어 그래? 막 이랬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깨지지 않았으면 어때요? 모세 주먹에 다 죽었을지 모른다고 그런데 깨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사태질 하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일이 탈로 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미대한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모세가 미대한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계속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대한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대한 제사장에 일곱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기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려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르되 이럴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기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뽀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어디로 도망쳤어요? 미대한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대한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여기서 몇 년 있었어요? 40년 보통으로요 그다음에 미대한 광야 광야에서 얼마예요? 40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백성을 인도한 거기서 얼마예요? 40년 이렇게 이제 모세는 120세까지 살다 죽었는데 40년은 세상 학문을 배우고 이런 기간이었어요 그다음에 40년은 미대한 광야에 가서 깨지고 연단을 받고 변화되는 영적으로 준비되는 그런 기간 그러니까 세상 것을 배우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깨지고 변화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자아가 깨지고 이런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 쓰셨어요? 40년 동안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반드시 뭐냐면 이 미대한 광야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잘 쓰는데 광야학교라고 해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 다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할 때 다 이 과정을 거쳐 이게 뭐냐면 연단의 과정이에요 훈련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요 다 하나님 축복 주시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연단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다 있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쓰시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어떻게 돼요? 애국의 궁전에 있을 때는 바로 애국에 있을 때는 이제 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모세가 굉장히 용맹스러웠다 전쟁도 잘해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통소를 하면 하아! 해가지고 귀병대를 이끌고 와서 놀라운 승리도 거두고 이랬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어떻게 돼요? 모세가 명령만 하면 쫙 가서 됐죠 그런데 밀양강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루엘 루엘의 제사장 이드로라고도 하는데 이드로의 딸들을 만난 거예요 그 집에 딸이 일곱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아버지 양을 치는데 다른 남자 목자들이 와서 여자들이라고 쫓아내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돼요? 딱 나서서 애국에서 무수를 하고 굉장히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쫓아내고 물을 빨리 먹이게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입었으면 좀 고마움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부끄러워서 그랬는데 제가 모르지만 그냥 집에 갔어요 자기 아버지가 보니까 너희들 어떻게 빨리 왔냐 그랬더니 한 애국 사람이 목자들이 우리가 물을 먹이는데 못 먹이게 하는데 그 사람 와서 우리를 도와줘서 빨리 먹여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버려두고 오면 되겠냐 그런 은혜를 입어서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드로의 집에 있으면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이드로가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야 이거 보니까 인재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딸 시뻘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군대는 명령만 하면 착착착 움직입니다 그런데 양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명령한다고 양이 목소리를 들어요? 안 듣지 그러니까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모세의 자아가 깨지고 얼마나 이제 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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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질 그대로 있으면 주의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영광 가리게 되고 문제 일으키고 다 고집 있고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교만한 거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연단의 과정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막 우리를 깨뜨리고 낮추시고 변화시키고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들에게 하고 그렇게 막 완전히 우리를 훈련할 시간을 갖게 하는 겁니다 제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게 있어요 조금 뭐 하다가 힘들잖아요 아니 근데 더러워서 못 하겠어 안 한다고 딱 때렸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이걸 힘들다고 그럼 자기를 죽이고 깨뜨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 여기서 이거 해야 된다 하면 어때요? 내가 깨지고 변화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아유 치사하고 더러워 여기 교회 아니면 또 다른 데 교회 없냐? 교회가 이렇게 목포에 400 몇 십 개 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자기가 깨져야 돼요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다 어떤 경우에는 물질로 어떤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환경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질병을 통해서 다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하고 깨뜨리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 과정은 미디안과 연단의 과정이에요 깨어지는 과정이에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산업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쓰시기 전에 우리의 복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 그런데 이걸 빨리 통과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그랬잖아요 자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입니까? 저는 여기를 봐야 되겠네요 이게 너무 무하네 색깔이 조금 그러네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고샌땅인데 지금 여기 바로의 왕국이라고 나와요 이제 여기서 애국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광야가 있고 이제 이쪽이 뭐예요? 가나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애국에서 종사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요 나중에 6월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세, 숫꽃, 이렇게 믹돌과 애담, 이리 거쳐가지고 여기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죠 비하이로는 여기 믹돌이 있는데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이 앞번째에 있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려면 마라를 거쳐 그다음에 조금 가니까 종료나면 70조가 엘림이 있었죠 쭉 이렇게 보시죠 리비디움을 거쳐서 좀 호랩산 또 신해산이라고 여기 신해광역 와가지고 쫙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한데 여기서 이제 40년 동안 방황을 해요 38년이라고 나왔죠 정확히 해가지고 쭉 거쳐서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예루고를 정복하고 가나한 땅을 정복하는 이런 걸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종사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한 땅 적과 꾸리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전에 반드시 뭐를 거쳐요? 광야, 광야를 거쳐 이게 뭐냐면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맞죠 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민족적인 출애굽인데 우리 다 개인에게도 출애굽이 있어야 돼 이 애굽을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라고 했죠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서 종살이 한 것처럼 우리가 마귀 종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 예수의 피로 뭐를요? 구원을 받죠? 그러면 나와 그럼 구름 끼고 구름 끼고 나와요 구원받고 딱 나오니까 이게 뭐예요? 성령이 이 맛인 거예요 아멘? 그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인도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광야의 과정을 거쳐요 반드시 거쳐 그럼 여기서 깨뜨리고 변화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있죠 이걸 영적으로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이게 쭉 그래가지고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예변을 접고 갖고 우린 가난한 땅 안식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난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 안에 있는 안식과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가난한 땅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이지만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과 기업이 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업을 얻었잖아요 다 열두지파가 그런데 이 기업을 얻을 때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해가지고 정복을 하고 기업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예배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축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축복이 저절로 굴러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이걸 해야만이 예수 그리스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사진이 제가 여러 개 있는데 이거 좀 더 선명한 것을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디 지금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지금 고생 땅 여기 있게 되는데 여기서 아직 나오지 못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오늘 말씀은 출애굽을 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번지하게 됐죠 그다음에 뭐를 받게? 학대를 받고 고통을 받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안 나오고 있으려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니까 출애굽을 시키려고 고통을 당하여 그래야 거기서 나오려고 할까요? 그다음에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일꾼을 쓰기 위해서 누가 또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 하나님이 다 이런 걸 굉장히 지금 하나님께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나일강에서 그 모세가 악의 밥이 될 수 있는데 건져가지고 신앙 교육을 딱 시켜서 저때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하고 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미대한 광역으로 가서 또 깨지고 연단을 시키고 이런 준비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가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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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